할미꽃의 서러움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딸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집은 살림도 넉넉하고 식구들이 화목하여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요. 집안에는 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행복한 집이라고 하며 부러워하였어요. 아버지가 없는 집안 살림을 어머니가 도맡아서 꾸려나갔습니다. 딸들도 외로운 어머니를 도우며 위로해 주었지요. 어머니는 딸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처럼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딸들이 하도 자기를 위해줌으로 콧등이 시큰하도록 대견하기만 했어요. 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철이 바뀌면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화목한 집안의 세 딸들도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차례로 시집을 갔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마다 어머니는 정성을 다하여 시집가서 잘 살 수 있게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어요. 값나가는 비단 옷감이며 의리의리한 자개 장롱에 반다지, 삼층장, 경대는 물론 괴목으로 짠 뒤주와 찬장까지 노세에 바리바리 실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딸들이라 집안에 있는 것은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장만해도 아까운 줄을 몰랐지요. 그러나 이 집안 살림에도 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 셋을 시집을 보내고 나니 그 넉넉한 살림도 거덜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거덜이 난 살림은 아깝지가 않았지만 딸들이 자기 곁을 떠나 혼자 외롭게 된 것만이 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움 속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마에 주름살이 굵게 패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허리까지 구부러져 기운도 쓸 수가 없었어요. 딸들이 시집가고 난 몇 해 동안은 그런대로 죽이라도 먹고 지냈는데 이제 그것마저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휴, 이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을 것. 그렇다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끓을 수도 없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하던 어머니는 마침내 큰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돈집에 군식구로 얹혀 산다는 것이 쑥스럽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눈치코치 보며 밥을 얻어먹더라도 딸네 집이니까 빌어먹는 거지가 되거나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큰 딸은 처음 얼마 동안은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큰 딸을 찾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지요. 혼자서 외롭기만 했던 지난 날들이 먼 옛 이야기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자 딸은 마침내 짜증을 내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놓이며 길러놓은 딸자식으로부터 구박을 받자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의지할 데 없는 제 어미를 이렇게 구박하다니 어머니는 서러움을 안고 큰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터덜터덜 걷는 어머니의 눈앞에 둘째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그 애가 있었구나. 둘째는 틀림없이 나를 반겨줄 거야. 어머니는 눈앞이 환해지고 힘이 났습니다. 둘째 딸은 어머니가 찾아가자 매우 기뻐했어요. 역시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어머니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둘째 딸이 자랄수록 큰 딸이 구박하던 일이 생각나고 괘씸하기조차 했어요. 그러나 둘째 딸의 요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역시 자기 어머니가 아주 살라운 것이라고 믿자 짜증을 내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리 하여 어머니는 또 눈보라 치는 겨울날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큰 딸의 집에서 쫓겨날 때보다 더욱 서러워 눈물이 쏟아졌지요. 이 눈보라 속에 늙은 어미를 내쫓다니 옛말에 딸이 열이라도 찬빛 하나만 못하다더니 그 말이 꼭 맞구나. 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을 찾아가는 도리밖에 없었지요. 우리 막내딸만은 이 어미를 천대하지 않을 거야. 그렇고 말고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막내딸은 마음이 어질고 고왔습니다. 딸 셋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착했어요. 딸들을 다시 집 보내고 외롭게 지내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저희 집으로 모셔가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딸을 생각하자 다시 기운이 났습니다. 귀여운 막내딸을 어서 보고 싶었어요.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눈보라 속을 뚫고 고개 위로 졸다름 차올랐습니다. 막내딸의 집을 가려면 큰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눈보라가 먹고 저쪽 산 아래에 오순도순 눈에 덮인 초가집들이 보였어요. 그 속에 사랑하는 막내딸의 집도 보였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어머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의 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어요. 아가야, 어미가 왔다. 막내딸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정신없이 고갯마루까지 올라온 어머니는 이제는 기운이 쑥 빠져서 더는 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하면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입을 달싹이며 막내딸을 부르던 어머니는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막내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머니가 둘째 언니네 집에서 쫓겨나 자기 집으로 떠났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막내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마중을 나가야지. 아침에 떠나셨다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혹시 도중에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불길한 생각을 떠올린 막내딸은 미친 듯이 대문을 나서 단숨에 고갯마루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와락 달려들어 어머니를 끌어안았지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숨을 거둔 지 오래여서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막내딸은 조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지요. 막내딸의 슬픈 울음소리가 길게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를 뒷동산의 양질 바른 곳에 고의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자주자주 성묘하였습니다. 그 지겹던 겨울이 가고 새봄이 돌아왔습니다. 막내딸은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는 어느 봄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낸 어머니의 무덤 위엔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구부정이 허리를 구부리고 저 아래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듯한 모양이었어요. 이 꽃은 온몸에 털이 덮였는데 꼭 할머니의 하얀 머리털 같았습니다. 그 뒤로 이 꽃은 해마다 봄이 오기가 무섭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막내딸을 그리워한 늙은 어미의 넋이 죽어서 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소나기 이야기 옛날 어느 스님이 동냥을 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냥으로 얻은 쌀을 바랑에 넣어 짊어지고 가느라 땀을 뻘뻘 흘렸지요. 때마침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스님은 하도 무더워서 길가 느티나무 밑에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를 부려 논을 갈던 농부 하나가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스님 날씨가 무덥지요. 내가 논을 갈지만 비가 안 와서 큰일입니다. 뭐를 내야 할 텐데 이거 큰일 났군요. 그러자 스님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도로 만져보았습니다. 여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 중에 비가 내립니다. 에이 스님도 농담을 잘 하시는군요.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옵니까? 아니요.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비가 온데도요. 농부는 그래도 스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고요? 어디 그럼 스님하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내기를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내기를 해봅시다. 그럼 무엇을 걸고 내기를 할까요? 스님이 지시면 그 바랑에 든 쌀을 주십시오. 그러지요. 소승이 익히면 저 논에 있는 소를 주시겠소. 농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데는 없어선 안 될 귀중한 소였어요. 그러나 농부의 생각에는 이런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오랴 싶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스님이 지시면 꼭 그 쌀을 주셔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윽고 농부는 논으로 가서 다시 논을 갈고 스님은 느티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논을 갈면서도 오늘 쌀을 얻을 수 있는 횡재가 생겼다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뜻밖에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시커먼 비고름이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더니 스님의 말대로 정말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농부는 비를 피하려고 소를 몰고 스님이 있는 그 느티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내 말이 맞았지요. 내 귀에 내가 이겼으니 그 소를 내게 주시오. 할 수 없지요. 제가 졌으니 소를 드려야지요. 한데 스님께서는 어찌 그렇게도 용악의 청기를 보실 수 있습니까? 그건 간단한 일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면 이내할 수 있지요. 옷을요? 그렇지요. 내 옷이 축축해지면 금방 비가 오거든요. 농부는 스님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도수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옷이 도수를 부리는 옷이군요? 전만해요. 옷이 무슨 도수를 부립니까? 우리의 옷은 빨래를 자주 못하니 늘 땀에 절어 있지요. 땀에는 원래 소금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공기 속에 습기가 많으면 그 소금기가 젖어 축축해집니다. 공기 속에 습기가 많으면 비가 쉬이 오고요. 아까 내기를 할 때 내 옷을 만져보니 오심없이 축축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줄 알았지요. 그렇군요. 하지만 내 귀에 졌으니 도리가 없군요. 자, 이 소를 몰고 가십시오. 고맙긴 합니다만 이 소를 도로 가지시오. 우리들은 허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겐 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농부는 그 스님이 어떻게나 고맙던지 저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내리 퍼붓던 비가 금방 그치고 하늘은 다시 맑게 갰습니다. 농부와 스님의 이런 내기가 있은 뒤 갑자기 내리다가 갑자기 개는 비를 소나기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소를 두고 내기를 했다고 해서 소내기라고 불리다가 소나기로 바뀐 것입니다. 노루꼬리 이야기 옛날 소금장수가 소금을 말에다 싣고 산골로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골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소금장수는 겁이 나서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소금장수를 잡아먹기는커녕 말을 처음 보았는지 자꾸 말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사람, 저기 저 짐승 배 아래 달린 것이 무엇이오? 소금장수는 호랑이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니 그것은 말이 고추였습니다. 소금장수는 어리석은 호랑이를 놀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그건 호랑이를 쏘는 대포라는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말의 불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소금장수, 그러면 그 옆에 대롱대롱 매달린 저건 뭐요? 아, 그거? 그건 호랑이를 잡아 집어넣는 주머니지. 이렇게 능청맞게 대답하자 호랑이는 다시 말의 목에 달아둔 방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소금장수, 그럼 저 목에 달린 건 뭐요? 아, 저거? 그건 말이야 호랑이를 잡아먹는 딸랑쇠야. 호랑이는 이 소리를 듣자 금방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참 이상한 짐승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가까이로 가 더 자세하게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본 소금장수는 더럽고 겁이 났습니다. 틀림없이 말과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얼른 방울 한 개를 떼어서 그 호랑이의 꼬리에다 달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나를 잡아먹으려고 딸랑쇠가 붙었네. 호랑이는 기절초풍을 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달아날수록 방울 소리는 더 요란하게 울렸어요. 호랑이는 그 딸랑쇠를 떼어버릴 작정으로 마구 뛰었습니다. 호랑이가 기겁을 하면서 소나무를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꼬리에 달렸던 딸랑쇠가 소나무 가지에 걸렸어요. 호랑이는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서 헐레벌떡 도망을 치다가 노루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호랑이 형님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망을 치는 거요? 노루야 말 말아 이 형님 정말 죽을 뻔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니 하마터면 딸랑쇠라는 놈한테 잡아먹힐 뻔했다. 딸랑쇠가 어떤 놈인데요? 놈이 뭐냐 딸랑쇠님이지. 호랑이는 그래도 겁이 나는지 몸을 한 번 부르르 떨었습니다. 에이 형님도 이 산중에는 형님이 제휴가는 왕인데 누가 형님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 딸랑쇠가 어디 있는데요? 아니 어디 있으면 뭘 할 거야? 제가 한 번 봐야죠. 이 맹추야 나도 겁이 나서 이렇게 덜덜 떠는데 내까짓 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겁이 나면 내 꼬리를 물고 따라오면서 그 길만 가르쳐 주셔요. 노루가 심하게 재촉을 하자 호랑이는 노루의 꼬리를 물고 따라가면서 아까 딸랑쇠가 걸린 그 소나무 아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자 소나무 가지에 걸린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에이 이 맹추야 저것 봐라 저 딸랑쇠가 잡아먹겠다고 소리치지 않니? 호랑이는 겁이 나서 노루꼬리를 문 채 뒤돌아 서더니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마구 뛰었습니다. 이 바람에 노루꼬리가 싹둑 잘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노루꼬리가 오늘날처럼 짧아졌답니다. 북두칠성이 된 형제 옛날 어느 곳에 아들 일곱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불행히 남편을 여의고 혼자 몸이 되어서부터는 아이들 잘 자라는 것만 낙으로 삼고 과부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들들은 홀어머니 손에서 모두 잘 자랐지요? 어느 해 이른 겨울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으스스 추운 날씨에 홀어머니가 추워하실까봐 아들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해다가 늙은 어머니의 방에 날마다 군보를 따뜻하게 지펴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추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따스운 방에서도 아우 추워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추우신 모양이니 불을 더 떼드리자 하고는 아들들은 더운 방에다 연거푸 군보를 떼곤 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밤중에 잠이 깨어보니 방에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이 밤중에 아무 말씀도 없이 어디로 가셨을 리도 없는데 어머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크게 걱정을 하며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새벽역해야 발걸음 소리도 없이 돌아와서 아이들 모르게 가만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 날 밤에는 일부러 자지 않고 누워서 자는 채만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조용해지자 어머니는 가만히 일어나 발걸음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서보았어요. 어머니는 어두운 밤길을 동네 밖으로 걸어가더니 다리가 놓여있지 않은 냇물을 옷을 걷고 건너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차가워. 아들도 옷을 걷고 얼음같이 찬 냇물을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외딴 오막살이 초가집 문 앞에서 누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무시오.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늙은 영감이 나오면서 아이고 추운데 오셨구려 하며 어머니를 맞아드렸어요. 그 영감은 집신을 삼아 살아가는 가난한 호랍이었습니다. 두 늙은이는 방에 들어가서 서로 등을 긁어주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늙은 어머니가 외로워하던 마음을 짐작하고 곧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을 깨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모두 같이 나가서 그 냇물에 돌을 날라다가 진검다리를 놓고는 시체미를 뚝 떼고 잤지요. 새벽역에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그 차디찬 냇물에 진검다리가 놓여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까지도 없던 진검다리가 갑자기 놓여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그 진검다리가 일곱 아들이 와서 놓은 것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찬물에 발을 벗고 건너지 않아도 된 것이 고마워서 어머니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이 다리를 놓아준 사람은 이 다음에 죽어서도 좋은 별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후 아들들은 모두 죽어서 별이 되었습니다. 일곱이 나란히 진검다리처럼 이어져 있는 북두칠성이 되어 하늘에서 아름답게 반짝이게 된 것이랍니다. 불개 이야기 이 땅 위에 여러 나라가 있듯이 하늘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나라 가운데 까막나라라는 이상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름 그대로 언제나 밤중 같은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이 까막나라 임금에게는 나라 안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제일 괴로운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화나여 오색찬란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데 까막나라에서는 모두가 새까맣고 밝은 빛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것이 답답하고 한스러웠지요. 그건 이 까막나라에 해와 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만 있으면 이 깜깜한 나라도 찬란한 밝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임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를 훔쳐올 수는 없을까 임금은 늘 그런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까막나라에는 사나운 개가 많았습니다. 그 개들은 이름을 불개라고 했어요. 불을 훔치는데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불개 가운데서도 제일 사납게 생긴 개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서야 살 수 있느냐 내가 가서 해를 좀 훔쳐오너라 해를 훔쳐오기만 하면 너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불개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해를 훔치러 해나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머나먼 길을 날아가듯 달려간 불개는 눈부시게 환히 빛나는 해의 곁에까지 다가갔습니다. 해는 무섭게 타는 불덩이였어요. 불개는 그 불덩이 옆에 가서 와락 달려들어 해를 물었습니다. 용쾌 물기는 했으나 그 해가 어찌나 뜨거운지 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그만 뱉어놓고 말았지요. 아, 참 뜨겁기도 하다.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불개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돌아가기는 싫었어요. 어떻게든지 이 해를 가져가야겠다 하고 불개는 다시 해를 집어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지글지글 타는 것 같았지요. 불개는 입에 물었던 해를 또 뱉어놓고 말았습니다. 몇 번을 되풀이하여 물었다가는 뱉고 물었다가는 뱉고 하다가 하는 수 없이 그냥 뒤돌아 서고야 말았습니다. 해를 훔쳐오지 못한 불개를 보고 임금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 뜨겁다고 그냥 뱉어버리더니 그렇게 자물성이 없단 말이냐 하고 꾸짖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생각한 끝에 이번에는 달이라도 훔쳐오라고 불개에게 일렀지요. 해가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뜨거워 훔쳐올 수가 없다니 달을 훔쳐오너라. 달은 조금도 뜨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달은 해만큼 밝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불개가 이번에는 달을 찾아갔습니다. 달은 얼음덩이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뜨겁지가 않으니 단박에 훔쳐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와락 달려들어 덥석 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불개는 그 달도 잠시라도 물고 있지 못하고 이내 뱉어버렸어요. 어떻게나 차가운지 이빨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불개는 이번에도 빈 입으로 임금에게 돌아왔습니다. 못난 놈 같으니 어찌 그것조차 물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냐. 임금은 불개를 나무라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까막 나라는 언제나 캄캄한 나라로 지내야 했습니다. 임금은 환하게 밝은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 할수록 부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눈을 감고 그 밝은 나라를 생각해보면서 자기만 이런 깜깜한 까막 나라에 사는 것을 원통에 했습니다. 해만 있으면 달이라도 하나 있으면 임금은 이렇게 중얼거리다가는 다른 불개를 불러 또 해를 훔치러 가라고 명령합니다. 불개가 갔다가 빈 입으로 돌아오면 달이라도 훔쳐오라며 또 쫓아 보내지요. 그러나 달도 못 가져오는 걸 보고는 발을 구르며 분해합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불개들을 보내보았어요. 아무리 보내보아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임금은 단념하지를 못했습니다. 불개들은 임금이 명령을 할 때마다 사나운 이빨을 번뜩이며 해와 달을 찾아 살같이 달려가서 물었다가는 뱉어놓고 물었다가 뱉어놓고 를 반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흘러가는 걸 알 수 없는 까막나라였습니다. 해가 없고 달이 없는 나라에서는 세월이 가는 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까막나라 백성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캄캄한 속에서 아 하는 산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답답하여 내쉬는 한숨 소리지요. 이래선 안되겠다. 해를 훔쳐 오너라. 달을 훔쳐 오너라. 불개들은 못 가져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둠이 지겨워서 해나라로 달나라로 먼 길을 떠났다가는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불개들이 해나 달을 입에 물기 때문에 요새도 가끔 해가 이지러져서 대낮이 어두워졌다가 도로 밝아지고 난답니다. 밤에 달이 이지러졌다가 되살아나는 것도 불개가 입에 물었다가 뱉어놓기 때문이랍니다. 토끼에게 속은 자라 옛날 동쪽 바다 속에는 귀하운 외동달을 가진 용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바다 속의 임금님이지요. 바다에 사는 온갖 물고기 물짐승들은 모두 이 용왕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왕이 있는 대궐은 크고 아름다웠어요. 옥돌로 주추를 놓고 호박으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수장으로 된 벽 산으로 만든 주렴 오색 조개로 덮은 지붕의 기와 모두가 찬란하고 화려했습니다. 이런 대궐에서 사는 용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용왕에게도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용왕이 우연히 병이 나서 알아 눕게 된 것입니다. 병은 날로 중에 갔습니다. 바닷속 나라의 용왕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불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조금도 효엄이 없었지요. 항상 즐거운 음악이 울리던 대궐에 슬픈 기운이 가득 차고 신하들은 사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이럴 때 한 늙은 신하가 임금에게 아래였어요. 동해바다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을 데려왔사오니 진찰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곧 진찰을 하게 했습니다. 의원이 용왕을 진찰해보더니 한참 동안 무언지 생각하다가 허리를 굽혀 절하고는 어려운 듯이 말했습니다. 황송하우나 대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사옵니다. 고칠 약이 없다고 이런 딱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약이 있긴 있사오나 우리 바다 속에서는 구할 수 없사옵니다. 의원이 손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에 없으면 어느 바다에 있단 말인고 아무데나 약이 있는 곳이면 가서 구해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 지당한 말씀이 옵니다. 그러나 대왕님의 병을 다스릴 약은 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밖에 없사옵니다. 토끼간을 잡수시면 곧 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육지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도록 하라. 용왕은 사방을 돌아보며 신하들에게 분부했어요. 물고기 신하들은 일제히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육지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는 일은 아무도 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토끼를 잡으러 가겠는고 용왕이 앓는 소리로 물었지요.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누구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자가 있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겠다고 나서는 물고기는 없었어요. 총선스런 그대들이 어찌 내 목숨을 구하려 들지 않는고 토끼란 짐승을 잡으러 갈 신하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용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듯이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 하나가 송구슬한 듯이 아래였어요. 말씀드리기는 황송하옵니다만 물고기는 육지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오며 육지에 오르면 숨이 막혀 죽게 되는 더이오라 육지에서도 약고 빠르다 하는 토끼를 잡아오기는 어려울 줄 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그렇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이나 들을 날쌉히 뛰어다닌다는 토끼를 물고기가 잡으러 간다는 것은 가망없는 일이라 깨닫자 용왕은 다시 근심에 쌓여 슬픈 얼굴을 했지요. 이때 한 신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용왕님 제 생각으로는 물고기가 토끼를 잡으러 갈 것이 아니오라 육지나 물속이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라를 내보내어 토끼를 잡아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옵니다. 과연 그렇구려 참 좋은 생각이야. 용왕은 반가워 했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자라를 불러들였어요. 자라는 내발로 엉금엉금 용왕 앞에 나가 공손히 절하고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짐승이오나 물속과 육지를 한결같이 다닐 수 있사온즉 대왕님의 병을 낫게 할 토끼의 간을 구하러 물박 세상에 나가기를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하며 용왕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갸륵한 마음이오. 토끼를 잡아오면 후이 상을 주겠소. 용왕은 만족한 듯이 입가에 웃음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라는 그러하오나 자기가 미련한 탓으로 아직껏 토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니 그림으로 토끼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용왕은 그렇겠다 생각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리게 했습니다. 두귀는 기다랗고 쫑긋하게 그렸고 눈은 빨갛게 앞발은 짤막하게 뒷다리는 길쯤하게 꼬리는 몽땅하게 그렸습니다. 그림이 다 되자 자라는 그걸 착착 접어 품에다 붐고 육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용궁이 있는 바닷속에서 물속을 헤엄쳐 망망한 넓은 바다 위에 올라온 자라는 물결에 흔들리며 육지를 향해 또 먼 길을 헤엄쳐 가야 했지요. 이었고 바닷끝에 산이 보였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자라는 힘을 내어 육지로 육지로 헤엄쳐 갔습니다. 자라가 푸른 나무 우거진 산기슬개 이르렀을 때 마침 산에는 가지각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 있었습니다. 산은 무르녹은 봄날이었어요. 버들가지가 늘어진 시내가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꾀꼬리의 노랫소리였어요. 자라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품에 품었던 그림을 꺼냈습니다. 한참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눈에 익혀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숲을 속에는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여우 너구리 사슴 호랑이 모두 토끼와 상과 맞춰보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달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놀러 다니는 곰도 보았어요. 그러나 빨간 눈 기다란 귀 짧은 앞발을 가진 짐승은 아니었습니다. 화공이 그림을 잘못 그린 거나 아닐까 하고 자라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골짝 저골짝으로 토끼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자라가 제 앞에서 펄쩍 뛰는 짐승을 보고 눈이 퍼뜩 뜨였습니다.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짐승에게는 기다란 귀가 없었습니다. 눈도 빨갛지 않았고요. 그것은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자라는 종일 이곳저곳으로 기어다니다가 한 곳에서 또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손뭉치 같은 것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지요. 토끼 화상을 꺼내어 맞춰보니 과연 귀가 기다랐습니다. 눈도 빨갛고 앞뒤다리가 틀림없이 토끼였어요. 자라는 반가운 마음에 엉금엉금 기어 토끼 앞으로 다가가서 목을 기다랗게 빼어 인사를 냈습니다. 처음 뵙소 우리 서로 알고 지냅시다. 나는 물속에 사는 자라요. 토끼가 가만히 보니 둥글 넓적한 것이 앞에 와서 인사를 청함으로 신기한 듯이 바라보다가 두기를 종긋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토끼라는 짐승이오만 어찌 물속에 사는 이가 이런 곳에 까지 오셨소. 토끼라는 말을 듣고 자라는 뛸 듯이 반가웠습니다. 토끼가 바로 당신이구려 이름은 진작부터 들어 알았소. 나는 깊은 물속에 살기는 하지만 육지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에 이런 곳에도 친구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 친구를 만나보고 지금 물속 나라로 가려던 참인데 말로만 듣던 토끼님을 못 보고 가는 게 섭섭하던 참에 이렇게 만나니 다행이구려. 토끼는 반가워하는 자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가던 길을 가려는데 자라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토끼님은 산에서 사는 재미가 어떠시요? 토끼는 한바탕 자랑이나 해주리라 생각하고 있는 일 없는 일 마구 주워 섬겼습니다. 나야 늘 재미있게 지내지요. 자고 싶으면 잔디 따스한 바위미 그 어디에서 늘어져 자고 편한 팔자에 아무 부러운 것 없이 지내지요. 자라가 허허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끼님은 듣기보다 허풍이 많으시구려 내 친구 짐승들의 말을 들으니 토끼님은 힘센 짐승들 때문에 어느 하루 마음 놓고 다니기도 어려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다고 들었소. 자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토끼는 세금언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퇴박을 줄 수도 없어 잠자코 있다가 자라에게 물었지요. 그럼 자라님은 살 재미가 있단 말씀인가요? 그거야 이 산속 살림에 비교나 되겠소. 물속에는 용왕님이 계시어 모든 일을 잘 다스리니 대평천하가 바로 그곳이오. 그런데 토끼님이 물속 나라에 가서 살지 않고 이런 곳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 참 딱하기도 하오. 자라가 능청스럽게 말을 하니 토끼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속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 가보고도 쉽지만 나는 물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게 되니 하는 수 없는 일이오. 토끼가 시무룩해지는 걸 보고 자라는 토끼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바로 말하자면 내가 데리고 가기만 하면 물속에 들어가도 숨이 막히거나 하는 일이 조금도 없으니 물속 나라로 갑시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시오. 우선 내 등에 올라앉아 바닷물 속에 들어가 보기만 하시오. 토끼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라님이 나를 그렇게 위해주시겠다니 사양하지 않고 따라가기로 하겠소. 자라는 속으로 이제 내게 속는구나 생각하며 토끼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한 곳을 지나려니까 바위 틈에서 너구리 한 마리가 뛰어나오며 토끼를 불렀어요. 도서방 어디 가는 길인가? 잘 만났습니다. 너구리 아저씨. 하마터면 하직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날 뻔했군요. 떠나다니?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지금 물속 나라로 살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자라님을 따라 용궁으로 간답니다. 허 젊은 것이 벌써 망령이 났나. 전하의 어리석은 친구야. 육지에 살던 짐승이 물속에 가서 무얼 하며 산단 말인가? 저 세상 버리고 딴 세상에 갔다가 살아오는 놈은 보지도 못했네. 토끼가 너구리의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 생각한 일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자라가 말했어요. 여보시오 어지간히 할 일도 없어 보이는구려 남이 하는 일에 간섭 말고 갈 길이나 가시오. 토끼님도 가기 싫으면 마시오. 나는 그럼 가보겠소. 자라는 토끼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엉금엉금 기어 바다 쪽으로 가는 척 했습니다. 토끼는 이러다가는 물속 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너구리 곁을 떠나 자라를 부르며 뛰어갔지요. 자란님 그러실 것 없습니다. 난 너구리 아저씨 이야기를 고지 듣는 것도 아니니 같이 갑시다. 자라는 토끼가 하는 말에 안심을 하며 그래도 겉으로 배짱을 부렸습니다. 육지에 사는 짐승을 이 먼 곳에 까지 오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병에 네 간을 먹어야겠게로 불러온 것이다. 목숨을 잃는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네가 죽은 후에는 고이 묻어 제사를 지내줄 것이오. 나를 위해 공이 큰 것을 잊지 않고 너에게 벼슬까지 주려 하노라. 뜻밖의 말에 토끼는 기절을 할 것 같았습니다. 자라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토끼는 두려움에 떨면서 정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속인 놈들을 되려 속여서라도 살아날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토끼는 보석같이 붉은 눈을 반짝이며 용왕에게 말했어요. 저의 배를 갈라서 간을 내쉬려는 것이라면 배를 가르기 전에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인고 저는 자라의 말을 고지 듣고 예까지 오긴 왔사오나 참으로 원통한 일이 있사옵니다. 그여 원통하긴 하겠지만 나는 이 나라의 왕이라 한 마리 짐승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병을 고쳐야 하겠으니 고이 죽을 가구를 하는 것이 오르리라. 아니옵니다. 그 말씀이 아니오라 위중한 임금님의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된 것이 원통하다는 말씀이옵니다. 그런 걱정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천하의 이름난 의원이 네 간만 먹으면 낫는다고 했으니 염려 말거라. 임금님 간을 잡수신다고 미리 들었더라면 간을 가지고 올 것을 산골짜기 바위 틈에 두고 왔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의 배를 가르시더라도 이 뱃속에는 간이 없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간을 내놓고 왔다고 천하의 둘도 없을 거짓말쟁이 같은 놈 어찌 산짐승이 간을 내놓고 다닌단 말이냐. 용왕이 화를 내는 바람에 신하들도 일제히 토끼를 꼬지졌습니다. 토끼는 태연이 대꾸했지요. 배를 가르면 나는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후회를 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 달의 반은 간을 가지고 다니고 반은 꺼내어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바위 틈에 넣어두고 다닙니다. 저의 간은 예로부터 어려운 병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달라는 이가 많아 일부러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지만 용왕님께서 병이 위중하시다면 그까지 토끼의 간증 못 드릴 것도 없사온데 저 저 자라라는 짐승이 미리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간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이런 딱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간도 없는 저를 죽여 배를 가르는 건 좋사오나 그렇게 되면 간을 구하기 어려우실 테니 간이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육지에 나가 가져오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은가 하옵니다. 토끼가 어떻게나 능청맞게 말을 했던지 용왕은 그만 그 말을 고지 듣게 되었습니다. 토끼야 네가 하는 말이 그럴법도 하다 빼놓고 다녀도 죽지 않는 것이라면 육지에 나가서 그 간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내 소원대로 후이 대접하겠노라 자라등에 태워 밖으로 같이 나가기만 하면 씻어놓은 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용왕은 토끼의 묶인 몸을 풀어주고 맛좋은 음식을 먹인 다음 자라를 시켜 다시금 육지로 나가도록 해주었어요. 게다가 육지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좋은 선물까지 잔뜩 싸주었습니다. 토끼는 자라등을 타고 앉아 푸른 바다에 둥둥 떠올라 육지를 향해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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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죽을 꼬비를 용케 넘기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된 것은 용왕을 속였기 때문이지만 저를 속여 목숨을 빼앗으려 한 자라나 용왕이라면 속여서 나쁠 게 없을 뿐 아니라 복수까지도 해주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마음착한 토끼는 죽을 걸 살아난 것이 기뻐서 자라를 죽인다거나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예전에 살던 산이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토끼는 자라등에서 팔딱 뛰어 언덕위로 올라가며 자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생긴 꼴은 괴상에도 마음만은 바로 쓰는 줄 알았다가 내가 고생만 했다. 너 같은 놈은 등을 깨트려 죽여주고 싶지만 나를 데리고 먼 길을 왔다 갔다 한 정성이 갸륵해서 살려 보내는 것이니 어서 썩 사라져라. 자라가 뜻밖의 말에 아니 토끼님 그게 무슨 말이오 씻어놓았다는 간을 가지고 어서 도로 가야 하지 않소? 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짐승이 간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한다더냐 네가 나를 속였으니 나도 내놈들을 속여주었을 뿐이다. 하고 토끼는 깡충깡충 산으로 뛰어가 버렸답니다. 용궁의 공주 어느 바다 가까운 강 어귀에 젊은 어부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고기잡이를 하여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며 지냈어요. 하루는 낚시바늘에 고기가 물렸는데 낚싯대가 휘청하게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고기가 물린 적이 없는 터라 어부는 너무도 좋아서 조심조심 낚싯대를 채워 당겼지요. 과연 물속에서 끌려 나온 것은 일찍이 보지 못한 아주 큰 잉어였습니다. 야 이렇게 큰 놈이 잡히려고 온종일 한 마리도 안 걸렸구나 참 크기도 하다 하며 그 커다란 잉어를 신기한 듯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빛 비늘이 찬란히 번쩍이는 잉어였어요. 그런데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것이 꼭 어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살려보내주시오. 나를 살려보내주시오. 어부는 그 잉어가 엄청나게 큰 때문인지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큰 잉어라면 잡아 죽이는 건 못할 일이지. 어부는 중얼거리며 그 큰 잉어를 아까운 줄도 모르고 물에 도로 넣어주었습니다. 잉어는 조활한 듯이 꼬리를 저으며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어부는 또 낚싯대를 메고 그 강가에 나가서 고기를 낚았습니다. 낚시를 물에 담그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파란 옷을 입은 소년 하나가 어부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겁니다. 대체 총각은 누구요? 하고 어부가 물었어요. 소년은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놓은 사람입니다. 용왕님께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 하셔서 아니 그건 무슨 거달기요? 어부는 어리둥절에서 물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우리 용왕님의 따님을 살려보내주셨으니 고마워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용왕님께서 사례를 하시려는 것이니 저와 같이 용궁으로 가십시다. 이 말을 듣고 어부는 어제 낚았다가 도로 놓아준 잉어를 생각했습니다. 그 잉어가 용궁의 공주였단 말인가? 그러고는 그 소년에게 대답했어요? 그건 대단히 고마운 말이요 만은 나는 사람인데 어찌 물속에 있는 용궁에 갈 수 있겠소? 그저 용왕께 고맙다더란 인사나 전해주시오. 아닙니다. 물속이라도 조금도 염려할 건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아무 어려운 일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소년은 강물을 보고 무어라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강물이 두쪽으로 갈라지면서 한가운데 널직한 길이 생겼습니다. 자 이 길로 가십시다. 그러면 곧 용궁에 닿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 어부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년을 따라 그 강속길을 들어섰습니다. 강속의 길은 바닷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얼마를 가니 과연 오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궁전이 보였습니다. 궁전에 들어서는 어부를 보자 용왕은 신도 신지 않은 채 벗어발로 뛰어내려와서 반가이 어부를 맞아 드렸습니다. 잘 잘 오셨소 당신은 우리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요 하며 어부를 비단방석 자리에 앉히고 몇 번이나 치아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곧 성대한 잔치를 치러 사흘날 사흘밤을 두고 어부를 접대했지요. 어부는 평생 처음으로 만난 음식과 좋은 옷에 음악과 춤을 즐기며 유쾌하게 사흘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용왕은 어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씨가 곱고 착한 분이라 내 딸을 살려보냈소. 딸의 은인이니 내 딸을 아내로 삼아주시오. 어부는 용왕이 하라는 대로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용왕의 사위가 된 어부는 용궁에서 재미있게 지내느라고 집에 돌아갈 생각도 잊고 있었어요. 어느덧 석달이 지난 어느 날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주는 어부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선물들을 잔뜩 싸주면서 갔다가 부디 빨리 돌아오세요. 오실 때는 이 상자를 들고 물길아 열려라 하고 주문을 외우시면 오실 길이 나타날 테니 그 길로 해서 오십시오. 하고 조그만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만일 뚜껑을 여시면 못 쓰게 되는 것이니 조심하세요. 하고 공주는 몇 번이나 당부를 냈어요. 염렴하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어부는 어머니에게 갖다 드릴 보물들을 짊어지고 용궁을 나왔습니다. 용궁을 나와서 어부는 그 조그만 상자를 들고 물길아 열려라 하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육지로 나가는 길이 헌이 튀었습니다. 어부는 그 길로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가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궁에서 받아온 보물들로 어머니는 좋은 옷에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그 이상한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용궁 공주가 그걸 열어보지 말라고 한 것도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들었기에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하고 생각하니 더욱더 궁금증이 나서 몰래 슬쩍 열어보고만 싶었습니다. 상자는 예쁘게 생긴 조그만 것이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 상자를 보고 물기라 열려라 하면 바다에 커다란 길이 생길까 상자 안에 그런 재주를 부리는 것이 들어있기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부는 상자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상자를 만지작 거리다가 에라 좀 보자 하고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의외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부는 다만 뚜껑을 열 때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스르르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상하다 어부는 여우에게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용궁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던 그 말소리가 들리는 구나. 어부는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강가로 나와 그 작은 상자를 들고 물길아 열려라 하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물은 그냥 그대로 흘러만 가고 용궁으로 가는 넓은 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길아 열려라 어부는 또 주문을 외워보았습니다. 그래도 물은 변함없이 흐르기만 했어요. 아 상자를 열어보았기 때문에 이 상자가 소용없는 물건이 되었구나 하고 어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부의 눈앞에는 용궁의 그 화려한 광경과 예쁜 공주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고 가거든 부디 빨리 돌아오세요 하며 헤어지기를 싫어하던 예쁜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용궁의 아내를 만나러 갈 수도 없습니다. 열어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르던 용궁 공주의 말을 듣지 않고 공연히 상자를 열어본 일이 가슴이 터질 듯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못난 짓을 했구나 내가 왜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이걸 열어봤을까 발을 구르며 어부는 탄식을 했습니다. 영영 못 만나게 된 공주를 생각할수록 그냥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부는 이제는 소용이 없이 된 상자를 들고 강가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자꾸 물기라 열려라 물기라 열려라 하며 주문만 외우고 다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우리 옛 조상들의 생활풍속과 삶의 기쁨 슬픔 뿐만 아니라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할미꽃의 서러움 이야기에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다가 딸들이 시집갈 때 모든 것을 주고 삶이 어려워졌던 어머니가 나옵니다. 끝내 눈이 오는 날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나 봅니다. 요즘은 경제력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온다라는 말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참으로 씁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